오다가 멀미를 해가지고 오늘은 경기도 용인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온 곳은 용인 와우정사라는 곳인데 저도 처음 왔어요 용인 와우정사에는 누워있는 특별한 불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보러 가볼게요 아하 반야바라밀다 심경관 자제보살이 우묘한 반야바라밀다 이 원숭이의 동작은 남의 허물을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뜻이래요 참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아하 반야바라밀다 용인은 실내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죠 용인은 실내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죠 여기 우주식품도 있어요 근데 좀 비싼데 여기 근데 생각보다 아기들이 많네 여기 전용 수트로 갈아입어야 돼요 아기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아기들도 좋지만 아기들은 은행에 다 같이 쓰여있는 식사에 스타일로 다 같이 쓰여있는 식사에 자신의 어희도를 할 수 있으니 아기 전용 수트로 아기 전용 수트로 다 같이 쓰여있는 식사에 아기 전용 수트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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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오늘 더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한복은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가을, 겨울쯤에 오시면 한번 체험해보세요. 가을, 겨울게, 겨울 기계의aptek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도토리 무기랑 쇠고기 국밥이랑 녹두전 6시 반인데 이제 저희 첫끼예요 한국사람은 옛날에 국에 밥 말아먹는 거를 특히 많이 먹었어요 먹어볼게요 괜찮은데? 맛있는데? 진짜 고소하다 매콤, 상콤, 고소 되게 두껍네? 엄청 두꺼워 그니까 나도 과로 내가 생각했던 맛은 아니다 조금 뭔가 퍽퍽하고 기름지지는 않아서 담백하긴 한데 간이 조금 싱거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시작해놨다가 plastic более F Carne 작은 거 Br baja 긴 쥬아 존맛 엑! 엑! 괜찮으십니까? 뮤직비빈 댄스 작년에 왔을 때도 이건 처음이에요. 그때는 마스크도 안 쓰고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그 일일 사이에 마스크도 쓰고 난 살이 찌고 난 작년이 더 이뻤어. 왜 아니라고 말 안 해? 아니야. 저희가 촬영이 많아서 더 자세하게 못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촬영 이런 거 말고 몸 가볍게 하시고 재밌게 놀다가 가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끝. 화장실이 어디에요? 화장실이 어디에요? 喜歡今天的影片的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